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국을 다 뒤져봐도 이 정도 현황을 갖춘 물건은 찾기 어렵다고 자부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저수지 옆으로 위치한 해당 물건은 8,250평의 임야와 산림경영관리사가 포함되어 있고, 경운기와 관리기를 포함한 농기구까지 빠짐없이 몽땅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복잡하게 경매나 공매가 아닌 직거래로 진행 중이기에, 신원이 확인된 소유자분과 직접 이야기하고 결정하시면 되니, 물건을 취득하는 데 부담도 없고, 가격을 덧붙이거나 수수료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릴 직거래 영상을 확인하신 뒤, 소유자분과 약속을 잡고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직거래 물건을 원하신다면 대박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좋은 물건을 찾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해당 물건의 안내 순서는 대략적인 토지 경계를 먼저 확인하고, 주택의 외부와 내부를 살펴본 다음, 상세한 토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유심 변경 시 최대 30만원의 추가 혜택까지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만나보세요. 측면에서 확인해본 해당 물건의 토지 경계입니다. 면적은 27,276제곱미터로 8,250평이고, 지목은 임야로 지정되어 있기에, 번거롭게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집 앞까지 이어진 진입로도 확보되어 있고, 농어촌 공사 부지에 조성된 800평의 텃밭도 모두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모습이고, 바로 옆으로는 저수지도 조성되어 있어 전체적인 거주환경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항공에서 바라본 모습도 너무나 멋지지만, 현장에서 바라볼 때도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니, 넓은 토지와 깔끔한 현황의 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마을을 지나 집 앞까지 개설된 진입로입니다. 진입로는 해당 물건에 포함된 토지와 농어촌 공사 소유의 유지위로 개설되어 있고, 별도로 포장은 되어 있지 않으나, 3미터 폭으로 개설되어 있어 차량으로 접근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까지 이어진 진입로도 모두 동일한 현황이고, 마을에 조성된 공용주차장에서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기에, 해당 주택과 관련된 분이 아니라면 출입할 일도 없습니다. 깔끔한 3미터 폭의 진입로를 따라 조금만 더 이동하면, 집 앞으로 도착하는데요, 차량 회차나 주차를 위해 앞마당을 넓게 조성했고, 전기와 통신작업 또한 모두 완료된 곳이기에 고립될 위험도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기의 경우 농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 두 가지가 인입된 상태니, 전기세 부담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인터넷도 설치되어 있어 승계를 받거나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엄청난 혜택을 받고 교체하셔도 됩니다. 뒤편으로는 엄청난 면적의 산이 위치하고, 바로 앞으로는 저수지가 위치하니 배산 임수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와 해당 물건의 고조차도 상당하니, 거주하면서 걱정할 만한 부분은 없는 듯합니다. 이제 대략적인 현황을 확인해봤으니, 해당 물건의 하이라이트인 건물도 살펴볼까요? 영상에서 설명하기 쉽게 주택이라 부르고는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산림경영관리사로 불리며,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고, 보관 및 육성을 하거나 임업인들의 휴식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의 경우, 산지전용허가 등 복잡한 허가사항 없이, 산지일시 사용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기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농막보다 면적이 넓은 편이라, 일반적인 주택의 구조와 비슷하다는 장점이 있고, 해당 건물도 면적 기준에 맞춰 15평으로 건축됐기에, 면적이 좁지도 않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내려와 건물 현황을 확인해보면, 건물 앞으로 지하수 관정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 주위에는 부분적으로 보강토 작업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마당의 일부에는 조경수도 식재되어 있으나, 아직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니고, 마당에 설치된 전봇대를 따라서, 석축으로 마감된 곳과 임산물 채취를 위한 진입로도 있습니다. 건물 앞에서 주변을 둘러봐도 모두 내 땅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면 되고, 건물 현황도 좋은 편이라, 지금 당장 수리를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소유자분께서 계속 이용 중인 곳이라, 관리 상태도 좋고, 거실에는 커다란 창문도 설치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마당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외부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고, 일조량과 조망도 좋습니다. 이제 건물 내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자식 도어락이 설치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신발장이 설치된 현관이 있고, 현관과 거실 사이에는 3연동 슬라이딩 중문도 설치되어 있으니, 단열과 방음에도 효과적입니다. 15평으로 이루어진 건물이지만, 웬만한 주택처럼 사용이 가능하기에, 이용 현황에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고, 거실과 방으로 이루어진 내부도, 지금 당장 수리할 곳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기 또한 부족함 없는 용량이라, 여름철에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듯하며,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이니, 이곳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확인해보더라도, 일반적인 주택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일조량도 좋은 편이라, 집 내부가 어둡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에서 저수지도 감상할 수 있으니, 비가 올 때는 거실에 앉아 창밖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별도의 방도 위치하는데요, 거실과 분리해서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을 듯하며, 천정으로 누수가 발생하거나, 습기로 인한 곰팡이도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물건은 꼭 현장에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 건물의 뒤편을 확인해보면, 창고가 위치하고, 내부에는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농기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경운기와 관리기, 그리고 농기구도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니, 정말 못마라서 거주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저수지의 맞은편으로는, 임산물 채취를 위한 진입로가 있습니다. 물론 산속 깊은 곳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일정 구간까지는 조성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이용하실 현황에 맞춰, 다시 한번 꾸며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진입로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처음에 보여드린 아름다운 저수지를 내려다볼 수 있어, 일정 부분을 정리한 뒤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현장에서 건물과 토지 현황을 확인해봤으니, 항공에서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평소처럼 정확한 경계를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지금 표시되는 빨간 선이 해당 물건의 경계라고 보면 되고,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전체적인 현황은 이러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지정되어 있고, 면적은 2만 7,276제곱미터로 8,250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과 보전관리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임업용 산지, 준보전 산지, 공장 설립 승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농림 지역과 보전관리 지역의 비율의 경우, 지도에서 산출된 면적으로 실제 면적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체 면적 8,250평 중에서 농림 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7,356평이고, 남은 면적 894평은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필지별 분석표를 토대로 확인해보면, 임야의 표고는 200에서 300미터 정도에, 방위는 동향입니다. 경사도의 경우 약간의 오차도 있고,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재된 내용의 경우 30도에서 35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토양의 깊이는 30에서 60cm고, 토성은 3분의 1 정도의 모래가 섞인 것으로 판단되는 사양토입니다. 대표 수종은 굴참나무와 상수리나무 등이 자생하는 곳으로, 참나무류에 관해서는 수확벌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표시되는 수많은 임산물도 재배하기 좋다고 표시되니, 현장에 방문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토지에 관련한 내용도 살펴봤으니, 전체적으로 요약한 내용을 보면서 금액과 주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거래로 진행 중인 해당 물건은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삼박리에 위치합니다. 위성 지도를 통해 상세한 입지를 분석해보면, 주변으로는 옥천, 대전, 세종, 청주, 보은, 상주, 영동 등이 위치하고, 옥천군청까지는 자차로 40분 정도, 보은군청까지는 자차로 3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옥천군청까지의 접근성만 보면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대전과 청주에서 접근하기에도 좋고, 경기도 수원에서도 2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시간까지 소요된다면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추천드리는 이동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물건지 주변을 확인해보면, 지방도와 국도까지 접근성도 좋고, 경부고속도로와 당진영덕 간 고속도로까지 25분 정도면 도착하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좋은 편입니다. 걸어서 이동 가능한 거리에 편의시설은 없지만, 자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청선면 행정복지센터와 편의시설이 위치하니, 시장과 마트를 이용하기 좋고, 각종 식당과 관공서를 포함해, 병원과 약국도 갖춰져 있습니다. 물건지 주변을 살펴보면, 임야 사이에 소재한 저수지 바로 옆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저수지를 따라 아름다운 전원주택들과 마을이 위치합니다. 마을의 규모도 작은 편에 속하고, 해당 물건은 마을과도 조금 떨어진 위치기에, 타인의 간섭 없이 조용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까지 이어진 도로의 경우, 왕복 2차선의 도로를 따라 이동하다, 마을이 위치한 곳으로 우회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회전하신 뒤, 마을 입구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을 지나, 농어촌 공사 부지와 해당 물건에 개설된 진입로를 통해 이동하면 됩니다. 도로 현황을 담은 영상과 실제로 차량이 진입하는 영상을 함께 보면, 도로 포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차량으로 접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지나가는 곳 바로 옆으로 넓은 공터가 보이는데, 저곳은 농어촌 공사 소유의 토지로, 대략 800평가량을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임산물과 농작물을 모두 재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경계입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오차범위가 심하지 않은 편이라, 대략적인 경계를 확인하기는 무리가 없었고, 관리사동은 거실 창문 기준 동향을 바라보게 설치되어 있어, 거실에서 저수지 조망을 확인하기에도 좋았고, 남쪽과 동쪽이 트여 있어, 일조량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직거래로 진행 중인 물건인 만큼, 소유자와 통화 후 방문해 보시길 바라며, 물건에 포함된 임야는 전체 면적 8,250평이고, 그 중에서 7,356평은 농림지역, 894평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포함 내역은 15평의 산림경영관리사와 표시되는 항목들이고, 농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가 인입되어 있어, 용량이 부족할 일도 없습니다. 수도는 지하수 관정을 사용하며, 인터넷도 설치되어 있어, 통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사 갱신 및 임업포계자에 관해서는 소유자분과 통화해 보시면 되고, 매매가격은 몽땅 1억 7천만 원으로, 평당 2만 원입니다. 해당 물건의 교통 및 주변의 경우, 영동IC와 송리산IC까지 자차로 25분이면 도착하고, 대전과 청주까지 접근성도 좋습니다. 경기도 수원을 기준으로는 2시간 정도가 소요되기에, 충분히 고민하고, 실제로 방문도 해보신 뒤에 거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터세와 발전기금을 요구하지 않는 조용한 위치에 해당 물건에 포함된 토지와, 진입로에 위치한 농어촌공사 부지 800평을 이용해 텃밭도 운영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까진 자차로 10분이면 도착하니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도 좋습니다. 건물과 토지 몽땅 포함된 가격이고, 직거래로 진행 중이니, 수수료와 거품 없는 가격으로 소유자와 안전하게 거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야나 토지를 확인할 때,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임업정보 다드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주 상세한 산림정보와 필지별 현황, 그리고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산도 찾을 수 있으니, 영상 속 댓글창이나 설명창에 기재된 주소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하고,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놓치고 계셨던 엄청난 혜택들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전국에 숨겨진 보물 같은 직거래 물건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물건으로 보답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원, 정수기 렌탈과 유신변경 혜택까지 가져간다면, 3년마다 최대 108만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60만 명이 선택하고 983억 이상의 혜택을 지급한, 인터넷 통신의 선두주자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엄청난 혜택을 만나보세요. 36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상담 가능하고,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3년마다 놓치고 계셨던 엄청난 혜택들을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만나보세요.